올스타 작곡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사다보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 회장님께서 시상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 작곡상 작곡가 김수환 기아는 평소 지역사회 문화예능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본연맹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상에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 본상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15일 전국 예능인 노동조합연맹 축하드립니다. 예능인 올스타 작곡가 임재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곡상 작곡가 장계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곡상 가수 강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진성과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환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저한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 작사상 및 문인작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역시 윤명선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 작사상 이건우 귀하는 평소 지역사회 문화 예능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본연맹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 상에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 본상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15일 전국 예능인 노동조합 연맹 축하드립니다. 작사상 문인 작가상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작사관 이건우입니다. 저희들은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작사관은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작곡가 그리고 그 노래를 가수가 또 잘 해야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힘이 되는 노래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 연출 감독 및 음향 안무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역시 윤명선 회장님께서 수모해 주시겠습니다. 올스타 연출 감독상 박기봉 귀하는 평소 지역사회 문화 예능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본연맹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 상에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 본상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15일 전국 예능인 노동조합 연맹 축하드립니다. 올스타 연출 감독상 최영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12월 달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축하 박수 한번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감독상 김정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 음향 감독상 다빈치 대표 안인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 안무상 정인애 이하 네 분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너무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히든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무대 뒤에서 많은 노고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분들이시죠. 다시 한 번 수상하신 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